그냥 납정 하나는 언젠가 써볼 거야. 한 절 있어. 뚫리고 나서 다시 막을 했었잖아. 뭐라는 거야? 제민이였네? 내 거. 뮤트 근처에 가. 나 수술했냐, 그때? 수술은 했냐? 수술 안 했지? 수술했어, 했어, 했어, 했어. 내 거 근처에 있어, 내 거 근처에 있어. 여기서 있을 건데? 야, 내가 시간 끌어볼게. 너 한 벽 막아볼 게 있냐? 아, 씨, 이빨련. 택도 없지? 아, 어키나. 카메라 하나 봐줘. 내가 깔아놓은 거. 배꼼배꼼하고 있다. 오케이. 어, 또 제 앞에 품실이네. 아, 이거, 이거. 아, 뭐가. 이거 그때 다 나와야 돼, 이거 지금. 아, 이거 겉에 밖에 다 막는 게 남아야 되겠어요. 아냐, 아냐, 아냐. 어차피 칼리 나온 시점에서 다시 막을 시간 없어, 이거. 아니, 칼리 나온 시점에서 어차피 상관없어. 트랩도어 들리면 똑같아. 왜 트랩도어 안 막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, 그거는. 이거 비품실이잖아, 또. 아까 거기잖아. 어어, 근데 트랩도어가 있다고, 그 작은 방에는. 아, 거기가. 아, 그 위가. 아, 그렇구만. 어. 트랩도가 많아야, 사실. 거기 마그는 많아야. 그냥 위에서 칼리가 한 번 뻥 쓰면 뚫리는 건데. 트랩도가 해야 돼. 아, 이렇게 품실에서 다 2층에 나온 거 같은데. 봐봐, 여기 트랩도가 있잖아. 내가 트랩도 갔다 올게 일단. 트랩도 하나 정도는 막을만 해. 내가 좀 더 굳혀서 해봐. 아, 시발 짠깨잖아. 가이드. 뭐야, 아냐. 이 방에 한국 신민도 있는데 중국인 한 명쯤 있었지. 네, 네. 아, 칼데? 어, 칼데? 오케이. 아, 시체 덮.. 더 덮고 있어야겠다. 내 시체로. 내 옆에서 같이 해줄게. 나 샷건이랑 지금 거리에 있는 게 나라는. 나도 샷건 든다. 중국인 샷건. 야, 네가 그쪽만. 내가 이쪽 정원 볼게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그런 거 안 꺼. 그런 거 안 꺼. 이불 아이소 너무 준비되어. 다닝타임. 네, 내가 이걸 부정붙들 울래네. 핸드폰 또한 템컬. credential. 엔지컬 разрosok. 야, 움직여. 움직여. 움직여, 움직여. 시X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 ㅋ ying 어? 어디있다있다! 어? 바이가 누웠어 아씨 TMI 잘 뜨네 야 알리바이 진짜 야 미친 진짜 야 미친 너무한거 아니냐? 흐흒흐 흐흐흫 роз Chain KEu 야 야 얘네 너무한거 아니야? kepada my friend